오케이, 차비 오늘 단어네요. 자, 오겠습니다. 자, right은 다양한 뜻을 주의해야 되겠네요. right의 뜻은 뭐뭐가 있었나요? 올은 정확한 같은 뜻이군요. 올 발은 정확한 오른쪽 이런 뜻도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즉시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right의 자영한 뜻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파. 아버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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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으시네요. 아, 생일때 장난상만 했는데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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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잠깐만. 그거 많은데? 어... 잠시만요. 어... 네. 모르겠나요? 네. 모르겠나요? 네. 왜? 네. 너희는 진지않은 은행을 해냈다. 네. 미ка. 이럴이. 네. Really Really가 무슨 뜻이었더라? 정말로 정말로 진짜로 진짜로 이런 뜻이니까 이건 무슨 시일까요? 이런 뜻일 때는 어찌시라고 합니다 어찌 잘생겼다고? 정말로 잘생겼다 그러면 이상근 읽어볼까요? Real Real Real의 뜻은 진짜인 사실인 이런 뜻이구요 무슨 시일까요? 어떤 시 오케이 어떤 바나나 진짜 바나나 Real 바나나 어떤 바나나 진짜 바나나 이 우유에는 Real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바나나를 갈아 넣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 어? 여기다가 뭘 붙였어요? Real 에다가 뭘 붙였어? Ly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씨됩니다 어떤 진짜인 어찌 진짜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 그냥 네가 생각하는 걸 읽으세요 파닉스 다 배웠어 카인드 카인드죠 아 카인드 킨드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카인드입니다 카인드의 뜻은 뭐죠? 친절한 무슨 시죠? 어 어떤 시에 어떤 사람? 친절한 사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카... 카인드죠? 카인드 리 카인드 리 카인드 리 카인드 리의 뜻은 뭘까요? 어... 어찌 신... 친절한... 어찌 말한다 친절하게 친절하게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씨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왜 왜 왜 왜 왜 이유가 궁금할 때는 묻는 말이고요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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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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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룩 어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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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몇 룩 Uma 젊 룩 룩 룩 룩 물 너는 행복해 보인다 읽어볼까요? He looks kind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는 친절하게 보인다 kind 뜻은? 친절한 happy 뜻은? 행복한 어떤 시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어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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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요 앞에 요런거 붙일 수 있어? 아니 아니요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일 수 있어요 자 foot의 특이한 점은 책 한 권은 뭐라 그래? 어 북 책이 두 권 이상 있으면 그때부터 뭐라 그래? 북 복수 이걸 보고 단수형, 복수형이랍니다 근데 foot은 특이한 점이 뭐냐 이렇게 해서 발이 둘 이상일 때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단어의 형태가 아예 뭐로 바뀐다? 빗 빗으로 바뀝니다 이게 단수형이고 이게 복수형입니다 S를 붙이지 않는 복수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foot에 대해서 북과 빗에 대해서 뭐가 다른지 그러면 어, foot은 앞만 길어봤자 어 잇 어, 북 앞만 길어봤자 잇 북스 앞만 길어봤자 어 네 foot가 아니고 feet 앞만 길어봤자 네 그걸 보고 단수 복수라고 합니다 불규칙 복수형을 한단 말이에요 S를 붙이지 않는 복수형 두 가지 두 가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뭐 무엇을 쳐다보니 그의 발을 쳐다본다. 버리스 핏이 무슨 뜻이었어? 그의 발에 그의 발에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예요? 어디 어디죠 어디 그 중에서 핏 한번 길러봤자 핏 핫 자 하다시인데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야? 여기에 도즈가 들어가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헷 잠시만요 헷 아 헬스 도즈구나 디드가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어 헷 아이구야 다 했던거다 아 예 계속 했던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까 하 하 하 선생님 Through 동경 어 그 has 뭐?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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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a lot of a lot of 선생님이 지금 틀린 거 쓰거든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a lot of books 어디가 옳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많다 했으니까 단수형이 와야 돼 복수형이 와야 돼 복수형 그렇습니까 scar scar because becaus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어 잠시만요 practice 아 안돼 잠깐만 뭐지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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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hard very hard very hard very hard 아 너무 그